오래전부터 세상의 악기들은 탐나에 잡아다 막아놨단 말이야 비밀인 내가 진동을 하는 예언서에 따르면 열망을 막아줄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정연기가 그 여자를 노렸어 당신 누구야? 지킬 겁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정연기라는게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? 오랜만이야 오래간만이네 나의 형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끊어지지 않는 전생의 업이야 기억해낼게 당신이 기다리는 약속 당신은 고정으로 당신은 고정으로 바랍에 응답 당신은 적ert 당신이 부를